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민주당이 너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동아일보의 한 기자분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을 올렸네요 이재명의 입법 독주와 불이 붙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입원을 제외하고 현행 헌법 체제 35년 동안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이 세 번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게 큰 후폭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무리한 입법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법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해임 건의안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노란 봉투 북을 주요 입법 과제를 꼽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 엄포를 놨다 초가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다 극한 대지티 상황에 첫 물고가 터진 만큼 다른 현안에서 야당 강행철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출범 4개월 남짓 만에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을 불쑥 통과시켰다 예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 사람들이 올바른 권력이 아닌데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격기는 게 많은데 뭐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격기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박진 외무장관 민주당 단독 해임 통과 170명 중에서 168명 찬성 여러분 이 뉴스를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6만 3천명 정도 설문조사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했다 90% 당에도 싸다 그동안 선거 문제를 외면하던 뒤 8% 참 안 됐다 1% 잘 모르겠다 0% 합치게 되면 98%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박진 외무장관의 해임한 여름 통과를 보고 저는 1번보다는 2번이 먼저 나왔습니다 당에도 싸지 그렇게 선거 문제를 외면하더니 다음은 누가 탄핵되지? 다음은 누가 해임되지? 그런 이야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근본을 고쳐야지 그걸 안 고치고 무기나 하겠다고 하니까 임기나 마칠 잠 두고 봅시다 임기나 마칠 잠 나라에 제대로 돌아간 게 없고 모든 게 조작이니까 기가 찬 거죠 저는 그래도 당에도 싸다는 생각이 맨 먼저 들기 때문에 당에도 싼 거 아닙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협치? 선거를 조작해 갈 결과를 만든 사람들한테 무슨 선의, 공정, 정의, 상식, 양식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사기치는 사람들한테서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지 낭만적인 시각을 갖고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도 도와줄 거다 그게 북한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대북한 정책이 다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작하겠다는데 구독자 수출이겠다는데 방송을 안 보이게 하도록 하겠다는데 그렇다면 방송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냥 논의하는 거죠 이런 거 좀 바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참 윤석열 대통령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녹색 장원님 다 하면 대통령 탄핵권이 올라가겠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본인은 생각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데이비디님께서 가짜들이 버젓이 입법하도록 내버려 두면 대통령 정신 좀 챙기시오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거짓말을 해도 나무라는데 국가에 선거를 이름들 사기를 쳐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뭡니까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 그래서 저는 당해도 싸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많이 당해봐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강원도 분석을 다 끝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보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거는 ent